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실험실에서 모터글라이더 탑승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 한번 클릭해 주시구요 규칙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탈컷 모터글라이더가 추가되었습니다 모터글라이더는 2인승 탈컷이며 조주석 탑승자는 탑승한 채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글라이더는 맵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환경은 일반 매치와 동일합니다 모터글라이더로 이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엔진 출력 상태로 달리는 중 S키를 눌러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행기 중에 글라이더가 너무나 건물 등 장애물에 걸리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기본 조작법 왼쪽 C 왼쪽 커트런 왼쪽 출력 조정 WASD 고도 및 방향 조정 가능하다고 할까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 중 와아아아 자 매치메이킹이 시작했습니다 예상시간 50분 이건 누가 해? 응 자 정국 일정 입제